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참 이걸 놓칠 때가 많아서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전제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지 성경에 보면 그 교제하고 싶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이 참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애절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눈물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심정이 느껴진다면요 그런가 하면 이사양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갑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저를 사라 그런가 하면은 야구부 4장 8절 뭐 우리 본당에도 이 구절을 걸어놓고 또 올 한해 내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먼저 막 하나님께 다가가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이고 기특하다 나도 마음을 열지 뭐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이 말씀 자체가 선행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초청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이 야구부 4장 8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도 이런 맥락으로 읽으셔야 되는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도 지금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주님은 우리가 가진 목마름조차도 이걸 당신을 찾는 도구로 승화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 처음에는 그것을 발견을 못했는데 지난 연말서부터 이제 이 본문을 프린트해가지고 어디 갈 때마다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읽고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제가 깨달아진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감,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목마름 이런 우리의 상한 마음조차도 주님은 이걸 주님을 찾게 만드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이게 왜 감동이 되는가 하면요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이사야 55장 1절 2절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갑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그 다음 2절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인생에 목마름이 올 때 엉뚱한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안나 카레리라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에 나오는 여주인공 안나 카레리라는 아주 관료적이고 또 무덤덤하고 또 이성적이고 그리고 또 늙은 그런 남편과 무덤덤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는 러시아의 상류층 여인이에요 그렇게 무덤덤한 생활을 살던 안나 카레리나가 어느 날 자기 오빠를 만나려고 모스코바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역에서 운명의 남자를 만납니다 너무나 멋지고 젊은 브론스키 백작을 만나가지고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집니다 너무나 무덤덤하고 반응이 없는 그런 남편과 또 그런 생활을 영위하다가 막 가슴이 뛰는 그래서 이 안나 카레리나 입장에서 이 멋진 또 젊은 브론스키 백작이야말로 나의 이 목마른 인생 나의 이 무덤덤한 인생을 해결해 주러 온 구세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믿었을 거 아닙니까 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내 이 무덤덤한 생활 이 내 목마른 인생을 해결해 줄 그런 구세주처럼 여겼던 젊은 브론스키 백작을 만났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 백작을 운명처럼 만났던 그 기차역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안나라는 한 여인의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2사의 55장 2절 말씀이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오늘 우리 인생이 목마를 때 허함이 밀려올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마음이 무너질 때 안나가 택한 그 소설의 여주인공이 택한 그 길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상함조차도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고자 하시는 이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재료로 쓰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허하고 부부관계가 뭔가 좀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고 그러시면 절대 기차 타시면 안 됩니다 기차 타시지 말고 철학에도 나오셔야 돼요 철학에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을 제가 전에도 농담삼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응답이 안되는지 아세요? 기도응답 받자마자 또 주님은 나몰라라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그러니까 주님은 꼭 기도거리를 갖고 우리랑 교제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하참이 이 설교자 자녀들은 참 희생을 많이 겪는데 우리 집아이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없이 너희들 얘기 안 하마 설교 시간에 너희들 얘기 안 하마 내가 다짐을 했는데 오늘도 너무나 적절한 예를 제공하기 때문에 딸아 미안하다 그러나 이거 성도들이 유혹을 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삼수를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보고 이제 어느 학교에다가 낸 거예요 내고 나니까요 이게 왜 얘한테 절박한가 하면 사실은 재수할 때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니면 좋겠는데 자기는 이제 더 큰 꿈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뭐 그러더니 어느 날 가서 그냥 그 입학금 다 냈거든요 이제 등록금 다 냈는데 그 학교 가더니 그냥 돈을 찾아와버렸어요 등록금을 그리고 배수에 진을 치고 나는 한 번 더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수를 했는데 내가 수없이 다짐했고 이번이 끝이다 우리 가정에 지금 기둥이 흔들린다 사수는 없다 그걸 계속 강조를 해놓으니까 이제 이해로이 봐서는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지가 원하는 학교에 이력서를 내놓고는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유난히 그때 겨울이 추웠습니다 그렇게 새벽기도를 나오고요 한 번은 막 눈이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폭설이 왔는데도 얼마나 믿음이 뜨거운지 옷을 다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새벽기도를 드리고 그랬어요 내가 너무 이쁘습니다 얘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애였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는데 그렇게 하고 합격 발표가 떨어지고 겁나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를 끊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딸 미안하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그 아이에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얘기가 아닌 게요 오늘 누가 이 아이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그것을 매개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제 새해에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의 신앙생활 정말 공허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그랬지만 지난주 중에는 한 3, 4일 미세먼지로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게 옛날에는 사만사온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사만사 미세먼지래요 지난주 월요일날 모처럼 그날 몸도 아프고 두통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좀 쉬려고 하니까 이미 한 3, 4일 미세먼지로 창문을 못 열어놓으니까 집안에 공기부터 너무 탁한데요 월요일이 최악 아니었습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우리 집사람한테 괜히 막 신경질을 내면서 아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내가 사명만 아니면 나 벌써 내 우리 엄마인데 돌아갔다 나 미국으로 갔을 거라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있냐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지난 월요일은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믿겨지지 않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요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3제곱미터당 2000년도에 평균 46마이크로그램에서 2017년도에 25마이크로그램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초미세먼지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면 70년대 80년대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지방에 살 때요 우리 형들이나 선배님들이 서울 갔다 오면 무용담처럼 좀 자랑하느라고 하는 이야기죠 서울에 갔다 오는데 코가 새카매졌다고 얼마나 매연이 심한지 코가 새카매졌다고 그러고 와이셔츠가 이게 새카매졌다고 이거를 자랑삼아 그런 이야기를 떠벌리곤 했거든요 그러면 어린 저희들은 아 나도 코가 한 번 새카매져 봤으면 서울 한 번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기억이 나거든요 이 기사가 맞는 게요 사실 저희들 70년대 80년대는 영화관 같은 데 가면 다 담배를 폈잖아요 한 시간 반 영화 보는 내내 막 척한 담배 연기 속에서 그렇게 지냈고 버스 타면은 막 온 몸에 한 2, 30분 타고 내리면 몸에 옷에 담배 냄새가 배일 정도로 차 안에서도 다 담배를 폈거든 그런데 그때는 전혀 불만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2000년에 비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2000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지금 떨어졌다는데 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이 미세먼지 문제에 민감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답 간단합니다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몸에 생각보다 해롭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월요일날요 너무 막 짜증나서 창문도 못 열고 집안에는 이미 공기가 너무 탁하고 그래서 막 답답해가지고 내가 창문을 내려다 보니까 그 진짜 이상한 사람 하나 있더라고 테니스를 치고 있더라고 테니스를 지난 월요일날 기억나십니까? 시야도 가릴 정도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막 그 수치가 빨간 글씨로 그렇게 도배를 할 정도로 그 나빴는데 그 사람은 지금 그냥 제가 그걸 보다가 여보 여보 와서 이거 좀 보라고 세상에 지금 밖에서 테니스 치는 사람이 있네 그분은 자기가 지금 부지런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근육도 자기가 뭐 그리고 그 유산소 운동을 해서 기쁘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 격렬한 테니스 치면서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자기 폐 깊은 데까지 얼마나 해로웠겠냐고요 누구는 창문조차도 못 열어서 답답한 걸 참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테니스를 치는 용감한 행동을 보입니까? 이게 자각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교회는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아주 샘플이 교회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해갈의 기쁨도 주시지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목마름의 자각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지금 목마르시잖아요 해갈이 지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죠 목마름이 없잖아요 해갈이 됐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미세먼지 가득한데 테니스 치는 그 사람하고 같은 정상이에요 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각이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거 점점 심화가 됩니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막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진짜 들어야 되는 분들은 전혀 듣지를 않아요 어이구 목사가 오늘은 또 소리 유난히 지르네 뭐 부부싸움 하고 왔나 영적으로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저 같은 중직자들 목사 특히 장로 권사 그런 분들이 더 유심히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37절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을 어디서 외쳤는지 아십니까 언제 외쳤는지 아십니까 저기 맨 앞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쳤대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의 특징을 다 설명할 여기서는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초막절하고 오늘 본문이 왜 의미가 있느냐 초막절이 시작이 되면 매일 아침 신로함 연못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번재단 위에 물을 부어가지고 재단으로 그 물이 흘러 가도록 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신로함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그 재단에다가 물을 붓는 그 의식이 있던 초막절 날 그 명절 끝날에 왜 예수님은 그 곁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시느냐고요 예수님이 보니까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뭐고 물 붓는 건 잘하는데 그 신로함 모세 가서 물 떠가지고 붓는 건 잘하는데 영혼이 지금 그 미세먼지에 테니스 치는 사람처럼 자기 영혼이 얼마나 고갈하고 황폐해져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신로함 물 갖다 들이붓는 종교적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심령이 지금 메말라버렸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제가 왜 이런 말씀 앞에서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29년 전 30살이 되던 해에 미국 이민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되돌아왔은 그 즈음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제가 그 가족들 다 있는데 결혼도 안 한 제가 한국으로 혼자 되돌아왔겠냐고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목마른 거예요 너무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신학교랑회 때 교육전도사로 써달라고 여러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내는데 이상하게 잘 뽑아주는 교회가 없고 여러분 그 주일날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갈등 없이 자기가 갈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사당동 기숙사에서 주일이 되면 오늘 어느 교회 가지? 이 교회 저 교회 그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제가 1년을 보냈는데요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교단을 초월하고 울지 않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도 감격이 식지 않아서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 겉으로 보면 초라하게 짝이 없는 신학생이지만 써주는 교회도 없어서 무교적의 교적도 없는 소속된 교회도 없는 그런 초라한 1년을 보냈지만 제 생애의 그때는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에요 그렇게 하고 29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다 아시지만 뭐 이제 제가 그렇게 초라한 신학생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되고 이름도 알려지고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인간적으로 겉으로 미꾸라지 용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전 이게 슬프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내가 신학생 시절에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던 그 외로운 그 시절에는 목이 말랐거든요 주님 더 충만이 충만이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추억의 찬양이 뚝 떠올랐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추억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저 찬양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신학을 가르쳐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하는 그 설명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벅찬데 주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배울 그때 얼마나 얼마나 내 마음이 감격이 벅차오를까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그 골목길도 생각이 나요 그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저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얼마나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해갈의 기쁨도 주시지만 해갈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목마르더라고요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제가 오늘 본문을 지난 연말서부터 묵상을 하면서 너무너무 사모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팔복을 가지고 만든 산상수훈의 마태국 오장의 팔복을 가지고 만든 찬양 혹시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 이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팔복을 쭉 노래하는 찬양인데요 맨 끝에 이 팔복을 다 설명하고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서 나오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인터넷으로 제가 이거를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주님 목마름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그 바깥에 사람들이 뭘 잘 모르고 뭐 자꾸 분당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니 뭐 구제 많이 안다고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뭐 교회가 좋은 교회니 좋은 교회니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단위 목사인 저부터 해가지고 이거 지금 구색만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교 행위 신루한 모색 해가지고 물 붓는 거 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순서 순서 하나에 누가 우리 예배에 대해서 시비 걸겠습니까 구색 다 갖추고 있지만 진짜 여러분 내면에 제 내면에 목마름이 없다면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의 종교 행위지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현장에서 주님이 안타깝게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외치시는 탄식이 들려지지 않으세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뭐라고 평가하는 그건 다 그건 겉만 보고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올 한 해 내내 저에게 이 목마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사실 옛날보다 절반 절반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도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마스크 쓰고 막 벌벌 떠는 거 그게 자각이 일어났다고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주님 앞에 아버지 죄 짓는 문제, 회개하는 문제, 사람을 상대하는 문제 누가 뭐라고 둔하게 살아가든 말든 나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올 한 해 내내 우리가 이 목마름을 구해야 돼요 영한복은 사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아시잖아요 가정이 깨지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또 다른 남편 만나는데 또 깨지고 또 다른 남편 만나는데 또 깨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수가성 여인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깊이 그 상처를 가지고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던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은 사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러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주님의 그 선포 앞에 그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안나 카라리르라고 하는 그 톨스토의 소설에 나오는 그 여자처럼 인생의 목마름을 기차역에서 만난 어떤 외간 남자 멋지게 생긴 그 남자에게 빠져가지고 자살로 인생을 끝나는 그 길로 가는 것들이 한 길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깨우쳐 주시기로 원하고 그 목마름을 통해서 주여 내게도 그 물을 주시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내내 정말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시켜 달라고 왜? 나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갈됐습니다 그건 목마름이 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해갈의 기쁨도 주시지만 더 목마름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해갈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목마름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뭘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느냐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둘째,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자각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흐름을 보면 약간 조금 가오뚱거려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얼핏 보기에 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에서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지금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연결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38절을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게 누구를 설명한 거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내게로 와라 그랬으면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이런 구세주라고 구세주라고 당신을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게로 오라 그리고 지금 성령님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없습니까 내게로 오라 그러셨으면 내 특징은 말이야 쭉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성령님을 설명하느냐고 왜 그러냐고요 바로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이라 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성령님을 소개하십니까 성령님은요 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고 우리가 주로 성령님의 그 속성을 붙드는 건 그 별책부록 같은 사실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붙드는데요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중요한 사역은요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역할이에요 계속 성령님을 막 너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 그 병든 신앙이에요 또 맨날 뭐냥 십자가 십자가 보금 보금 외치는데 막 성령님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그 병든 신앙이에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 수 없는 거예요 내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지금 내가 십자가 가까이 가 있다는 뜻이고요 내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해갈의 기쁨이 있지만 목마름이 더 커진다면 그건 이미 내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그 신학생 시절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그 찬양을 부르면서 골목길에 눈물을 주주를 흘리며 간다는 말은 아까 내가 생략했지만 그때는 내가 성령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없이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맹인 바디메오 인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마음에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설교했더니 바로 그날 어떤 분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셨어요 글 제목이 소망이 무엇인지 물으신다면 바디메오 설교를 듣고 글을 쓰신 거예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첫 시작에서 목사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내 소망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 임재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기 바로 이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게는 이 꿈이 있기에, 제게 이 꿈이 있기에 이번에 일을 통해서도 빠르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요 분당우리교의 특세를 통해서 믿음 생활한 지 12년 차가 되는 분이래요 이게 모태신앙 자기 소개한 게 약간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냥 나 예수 믿은 지 12년 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분당우리교에서 특세에서 은혜 받은 지 12년 되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 글에서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어떻게 쭉 피려가는가 들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게 하셨고 깊은 기도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강과 잔잔한 기쁨 가운데 여기까지 이끌어오셨기에 올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를 하면서 지금 여기 성령님 뜻을 따르며 가려 합니다 이분은 지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려면 그 하나님의 임재로 목말라 하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설교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이분은 그 말씀 듣고 말씀이 충만하기를 갈망하는데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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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을 가능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거 그냥 상국지 읽는 게 나아요 무슨 재미입니까 이거 이해도 못해요 이거 아까 그 예수 믿은 지 12년 차 되는 우리 교회 특세에서 은혜를 받으셨다는 그분이 뭘 알고 있습니까? 원래 내가 성경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말씀의 가정교사 되시는 성령님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에 그 우둔함이 사라지고 영혼의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갈망해야 돼요 성령님 이 인생의 목마름을 내버려두면 안나 카르리나라는 그 여인처럼 자꾸 엉뚱한 데 가서 헛것을 구하게 되는 인생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시면 성령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첫째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팔복을 노래로 불러드렸는데요 팔복의 첫째가 뭡니까? 마태봉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 다음 6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박영돈 교수님이 쓴 책 중에요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왜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이게 잘 안되느냐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알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을 위한 은혜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절박하다는 뜻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박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름은 가난한 심령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줄이고 목마름은 욕인함과 강렬함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성령 충만을 정말로 원하신다면 이 갈급함 내 영혼의 가난한 현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겉은 부여하지만 무슨 큰 교회에 목살하시고 거들먹거리고 있지만 네 영혼이 얼마나 지금 목말라 있는지를 자각하게 되는 그 자각에서부터 성령님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또 강조합니다 뭐하러 장로 되셨어요? 뭐하러 권사되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부여해지셨냐고요 그까짓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단독자로서 아버지 저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불쌍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 충만 원하시면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나쁜 못된 짓이 그예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보지도 않고 뭘 주시는 겁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요술 방망이로 생각하는 거 그게 아주 악한 태도예요 성령님을 그분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종기히 여기며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대드리는 태도 저한테요 딱 주일이 지나면 메일을 보내주는 대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월요일날 짧지도 않아요 장문의 메일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참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학교도 좋은 학교를 다녀요 그 꿈이 있는데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 이 설교를 듣고 제가 이렇게 힘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한테 이 메일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요 답을 잘 못합니다 뭐 한 열 통 스무 통 오면은 그것도 짧게 답을 뭐 할까 말까 하는데 이 형제는 막 지속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메일을 보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내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많은 사람이라서 어렵겠지만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그 형제가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날 월요일 날 매일이 안 오면 기다려져요 아프나? 오늘 은혜가 잘 안 됐나? 마음이 가요 만나본 적도 없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인격자는요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격려해 주고 자기가 자기 존재를 인정해 주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의 성도니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권사님 두 분이 이제 길 가다가 저를 만나요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새 내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옆에 권사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박 권사 그런 소리 하지 마 목사님 교만해져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뭘 모르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요 교만해서 망하는 사람 한 명 있을 때요 낙심 좌절감 우울 이런 걸로 무너지는 목사님이 열 분이에요 사실 뭐 저는 그 옆에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한테는 칭찬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나 이 설교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 분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다른 교회 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교만해서 망할 확률보다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해서 격려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오죽하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지방의 목사님 출근하면서 여보 사모님한테 간 쓸게 맡기고 갈 테니까 잘 보관해줘 그냥 성도들이 조금만 칭찬하면 교만해진다고 그런 거는 못하게 하고 조그마한 것만 있으면 막 그냥 지적을 해대니까 목사님들이 마음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수많은 사모님들을 격려하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사모님들이 지금 마음이 우울하고 심지어 우울증으로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하여 그분을 자꾸 인정해 드려야 돼요 저는 길 가면서도 많이 해요 누구 상담하고 나면 혼자 독백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이 우둔한 저 같은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권면이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 정말 멋지십니다 속으로만 생각 안 해요 자꾸 표현을 해요 왜? 성령님하고 저하고 공통점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세요 그분을 찬양해 보세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첫째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기를 이번 한 해 내내 소원을 두십시오 둘째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성령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자아는 죽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올 한 해 내내 사모함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복된 여러분도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누르사 진리를 선고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에